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누구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기가 참 힘들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지방의원은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지방의회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주로 이제 지방의원들이 주민 민원 처리하는 게 가장 주민들께서는 와닿으실 거예요. 도로를 닦아달라 CCTV를 설치해달라 쓰레기 투기를 막아달라 이게 이제 이전 같으면 행정기관의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청하셨을 텐데 이제는 지방의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세요. 이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행정 권력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문턱을 지방의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낮추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의원들은 단체장에 전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주민들의 뜻과 반대되는 무슨 일을 할 때는 제어하고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일을 제한하는 견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했습니다. 매년마다 그 한 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좋았든지 사업을 만약에 계속한다면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주민들께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 이런 행정사무감사활동도 하고요. 또 크게 하나는 이제 살림 챙기는 거죠. 1년 동안 얼마의 돈으로 시민들과 국민들께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지방의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꼭 하셔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그냥 주민들을 직접 우리 지역에 있는 군정, 시정 또 군의회,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께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까지 해야지 지방자치의 파수꾼이라는 소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